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중북 청주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주야행 밤들이 논이다가라는 테마로 문화재 야행이 열립니다. 문화재 야행의 중심 공간은 청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안길입니다. 말 그대로 청주읍성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조원과 영규대사의 의승병이 외군과 전투를 벌여 탈환하기도 했고 영조 때에는 이인자의 난, 조선 마렵에는 김계남이 이끄는 동황농민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지 깊은 역사의 고장이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중심이었던 읍성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 3일 동안 화려한 도심 속에 12가지의 문화재 역시 화려한 야경을 선보입니다. 문화재 야행의 중심에는 12가지 문화재 중심의 청주 이야기인 청주야행 답사코스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3, 4회 답사가 이루어지며 회차별로 30명 선착순입니다. 망선루와 압각수, 읍성 복원구간, 용두사지 철단관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보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국보 제14호로 지정된 용두사지 철단관에서는 매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하늘을 품다 철단관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26일, 27일 양일간 저녁 7시 반부터는 용두사지 철단관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현장 워크숍도 열립니다. 문화재 야행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볼만합니다. 청주읍성의 중심이 되는 현중앙공원에서는 망선루,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 압각수, 척화비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각 문화유산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거리극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망선루의 국악공연, 청주읍성 등불 만들기 체험 등이 펼쳐집니다. 중북도청에서는 무성영화관 아리랑별곡, 근대문화의 거리에서는 스토리텔링 거리극 6080 청주사람들과 옛 청주장나를 재현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는 청주 근대의 숲을 거닐다라는 기록사진전이 열립니다. 청주의 옛 읍성터와 문화재 여행에 참가하는 12개 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공고문화관 공고문화관 상단부 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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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